전화 끊으시면 저희랑 보안이 연결이 끊어져서 오늘 바로 빨리 나올수도 있어요. 빼지 마시고 계속 지급기 앞에까지 봐주세요. 이제 실험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. 두 손에 카드를 꽉 쥐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던 할아버지도 본인께 손감 지급기 앞으로 나타났는데요. 실제 이런식으로 보이스피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제가 저희가 연출을 해본거에요. 어르신들이 당하시는지 안당하시는지. 주문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모짜렐라